필러스플라치 인데요 제가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묵고 있는데도 바로 여긴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는 못 들어가고요 자동차는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 여기 맵이 있던데 맵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게 아름다운 환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진기로 하니까 다 못 담아서 되게 안타까운데 이렇게 정원도 있고요 이쪽 건물이 제가 바로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어있고 제가 저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이렇게 예쁜 시계탑도 있고요 이렇게 정원을 꾸며놨더라고요 저쪽으로 보면 다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 편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다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